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고광택 도금인 니켈철 합금 도금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은 광택 니켈 도금 대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전기 및 전자장비의 자기코어 재료와 차폐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극한의 밝기와 평탄화, 뛰어난 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니켈과 비교해 인장 강도와 경도가 2배 이상 높고 경도는 HV250에서 550 사이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건 1분의 1인치용 복수 연결대입니다. 여기에 니켈철 합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붉은 녹이 올라오는 중이라서 녹 제거부터 해야 합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을 할 소재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건 식초와 소금, 증류수, 니켈 플레이트 3g으로 만든 니켈 도금액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액은 총 600ml를 만들겠습니다. 니켈 중량 3g에 니켈 도금액 500ml를 준비한 용기에 담아줍니다. 이제 철이온이 필요합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의 철 함량은 약 15에서 35%입니다. 철 함량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붉은 녹이 발생합니다. 중량 기준 니켈은 3g을 사용하였고 니켈 중량의 약 33%인 1g의 스티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스티롤로 염화철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장치 작동 여부 또는 환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용 10% 염산입니다. 10% 염산 50ml를 준비한 용기에 담아줍니다.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50ml를 따로 준비해줍니다. 우선 염산에 스티롤을 담가 흠뻑 적셔줍니다. 스티롤을 위해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부어줍니다. 염산은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로 발열 분해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에 의해 스티롤은 빠르게 산화되면서 염산에 용해되어 염화철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발열 반응은 따뜻한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염소, 철, 산소가 포함된 기체가 발생하니 흡입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거의 다 용해되었습니다. 이 염화철 용액은 필터로 한번 걸러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100ml의 염화철 용액을 500ml의 니켈도그맥과 혼합해줍니다. 내식성 향상을 위해서 아연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황산화연은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용 황산화연입니다. 아연도그맥 만들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황산화연 칠수화물의 아연 함량은 20-22% 사이입니다. 황산화연 한 스푼의 무게는 약 8g으로 아연 중량은 약 1.7g 정도 됩니다. 니켈철 아연의 3종 합금도금을 위해서 EDT의 이나트륨을 복합화제로 사용하겠습니다. EDT의 이나트륨은 용도가 매우 많은 물질로 화장품에서는 킬레이트제로 사용되는데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DT의 이나트륨의 풀네임은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이나트륨 이수화물입니다. 도금액에 EDT의 이나트륨이 들어가면 금속이온들과 결합하여 복합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EDTA에 의해 안정된 복합체가 형성되고 이때 용액의 색상을 변화시킵니다. EDTA와 두 개의 나트륨이온이 결합한 물질로 약 5에서 6g 정도 넣겠습니다. 그럼 저어 보겠습니다. 안정된 복합이온이 형성되었고 도금액의 색상도 변화했습니다. 이제 붕산을 15g 정도 넣어줍니다. 구연산도 12g 정도 넣어줍니다. 현재 도금액의 pH는 1 이하입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은 pH 3에서 5 사이에서 해야 도금이 가능합니다. pH 조정은 수산화 드름으로 하겠습니다. pH가 달라져서 용액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도금액의 최종 pH는 4.5 정도입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액 600ml가 완성되었습니다. 니켈철 합금 도금은 니켈을 양극정극으로 사용합니다. 얇은 니켈 플레이트를 양극정극으로 사용할 때는 필터로 감싸줘야 합니다. 구리선에 테스트 도금을 10초 정도 해 보겠습니다. 10초 정도의 테스트 도금도 잘 되었습니다. 그럼 복스 연결대를 탈재하고 도금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도금은 편하게 무전의 구리도금으로 하겠습니다. 도금은 정전류모드로 하되 0.25에서 0.45암페어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전류가 높으면 제대로 된 합금 도금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0.25암페어에서 정전류모드로 도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금액 온도는 약 40도로 pH를 조정할 때 사용한 수산화 드름의 발열 반응 때문입니다. 상온에서 하셔도 되지만 40에서 50도에서 도금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금을 시작한지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닦아 보겠습니다. 도금액의 광택재 등에 첨가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광을 내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광택용 도금이라서 쉽게 광이 올라옵니다. 녹제거 사포질 할 때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대충했던 사포질로도 이정도의 광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굉장합니다. 그럼 복스 연결대와 함께 사용하는 복스 어댑터도 도금하겠습니다. 일상에서나 플라스틱 도금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고광택 니켈 철 합금 도금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